국정원 문서를 보니까 저에 대한 공작. 합성 사진이 국정원 문건에 프린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렇게 외설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하겠다라는 공작 계획을 결제받은 게 아니라 지들이 만들었어요. 문건 안에 사진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이런 사진을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추적을 피하는 법이 아예 별도 항목으로 있어요. 추적을 피하는 법? 비추적 피하는 법. 그러니까 일단 서버가 외국에 있는 데를 통해 해라. 그다음에 대포폰을 써라.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 명의를 써라. 등등 해서 보완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검찰은 그 당시 검찰은 그런 걸 핑계를 또 못한다. 한 통 속이니까 수사가 안 된다. 그래 버리는 거고.